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벗인생입니다. 오늘은 온통 재물욕심에 눈먼 고약한 최부자를 제대로 골탕 먹인 가난한 형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세미꼬리라는 어느 마을에 조실부모한 가난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에 다른 마을로 돈벌이를 위해 아오에게 집을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었고 어느 마을에 도착한 형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산다는 최부자 댁을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부자를 만나 정중히 인사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나울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으니 제발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최부자는 형의 용모와 차림새를 쓱 훑어본 뒤 흐뭇한 미소리를 지으며 들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일자리를 얻었다는 기쁨에 형은 최부자에게 넙죽 절부터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내년 봄에 뻐꾸기 울음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올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또 그때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네. 그럼 만약 제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쩌실 건가요? 음, 그때는 자네에게 내가 이천냥을 주지. 그런데 자네가 조건을 어겨 벌금 이천냥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십 년 동안 품삭 한 푼 없이 우리 집 일을 해야 하네. 그렇게 하겠는가? 예, 그러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이천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최부자가 내민 근로계약서에 덥석 서명까지 하였고 최부자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잘 보관하였습니다. 아우야, 기뻐하렴.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형이 내년 봄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천냥이 절로 생기게 된단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형도 마치 당장이라도 이천냥의 돈을 손에 쥔 것처럼 마냥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형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을 날리는 새벽달개 울음소리가 들리자 최부자는 자는 형을 깨워 끝도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진 최부자가 형에게 이를 지시하였습니다. 날이 밝을 동안에 저쪽에 보이는 큰 나무가 서 있는 곳까지 풀을 매도록 하게 일을 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면 그때는 돌아와도 좋네. 예, 나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자가 돌아가자 형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풀을 메었지만 큰 나무 있는 곳까지 채 절반도 다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자 형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부자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왜 벌써 집에 돌아왔나? 이젠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당연히 돌아와야지요. 뭐야? 허허, 이거 참.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내가 분명히 날이 밝을 동안은 풀을 매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은 달이 보름달이라 이렇게나 대낮같이 밝은데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냐? 그리고 내가 큰 나무 있는 곳까지 풀을 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풀을 맨 개냐? 최부자는 일부러 형이 아무런 반박도 못하도록 아침에 일을 시킬 때 했던 말들을 줄줄이 쉬지 않고 읊어댔습니다. 그러자 형은 그만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지금 내가 한 말에 화가 나는 모양이지? 아, 아닙니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아래 밤새도록 풀을 매었지만 또다시 해가 떴습니다. 기진맥진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하여 형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것을 본 최부자가 고함치며 나무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이를 접고 돌아왔지? 이런 사기꾼 같으니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단단히 작정을 했구나. 자네 지금 화를 낸 건가? 그래, 이 사기꾼아. 화가 난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집에서 일을 못하겠으니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형은 순간 흥분하여 말은 그렇게 했으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이천량의 벌금을 내거나 십 년 동안 품삭 한 푼 없이 머슴사리를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형은 생각 끝에 최부자와 합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금 이천량은 매월 조금씩 십 년 동안 나누어 갚아 나가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잔뜩 품이 죽어 집으로 돌아온 형은 그동안의 일을 아우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아우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따뜻하게 형을 위로했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형이 일했던 최부자 집을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부자는 지난번 그의 형에게 내건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동생에게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천량의 벌금은 너무 적으니 삼천량으로 올리시지요. 제가 먼저 화를 내면 삼천량을 나으리께 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십 년 동안을 품삭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으리께서 먼저 화를 내시면 삼천량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아 그러지. 최부자는 절로 큰 돈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얼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부자는 계약서를 지난번처럼 작성하여 한 장씩 나눠가졌고 깊숙한 곳에 또 잘 보관하였습니다. 동생은 곧장 생각한 계책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 먼저 기름진 고기와 잘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부자는 동생의 말에 하인을 시켜 바로 상을 차려주도록 일렀습니다.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은 동생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최부자는 눈을 부릇뜬 채 동생이 자는 방 앞으로 뛰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겐가 해가 중천이 뜬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고 있다는 말이더냐 뭔가 소란한 소리에 잠이 깬 동생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아직 졸리운 듯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 저요? 나으리 지금 저한테 화를 내신 거지요? 아... 아니지. 화는 무슨.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는가. 나는 다만 해가 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온 것뿐이네. 아... 예. 벌써 아침이 되었군요. 그럼 일을 나가야지요. 아... 참. 하루 종일 힘을 써야 할 텐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겠어요. 잘 차려진 밥상을 부탁하옵니다. 차려온 밥상을 군뱅이처럼 늑장을 부리며 먹고는 또 오랜 시간을 밥상 앞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야 동생은 집을 나섰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며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더디자 일할 곳을 알려주려고 함께 가던 최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속이 끌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겉으로는 태연하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날아가도 시원찮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느린가.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배가 불러 걸음을 빨리 할 수가 없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최부자는 울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또 꾹 참았습니다. 일터에 도착한 동생은 농기구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또 몇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식사를 해야겠기에 최부자의 옆집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생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시장하시지요. 같이 점심 먹고 했으면 합니다. 옳은 말이요. 우리 함께 점심 먹고 합시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여 일하던 일꾼들 모두가 쟁기나 농기구들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배불리 먹고는 사람들은 모두 일터로 다시 갔는데 그는 그 자리에 누워서 달콤한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최부자가 한숨을 쉬며 한심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다른 집 일꾼들은 점심을 일찍 먹고 다들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집 땅은 풀이 아직 그대로지 않는가? 그러자 동생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졸려서 눈 좀 잠깐 붙였어요. 지금부터는 이래야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으리께서 제게 화를 내셨나요? 화는 무슨.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어두워질 텐데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는 얘기지. 내 말은. 최부자가 돌아간 후 동생은 풀을 매는 등 마는 등 빈둥그리다. 나리재물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동생이 집에 도착해 보니 최부자는 마침 손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최부자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온 손님께 대접하도록 자네는 저 마당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아오게나? 예, 알겠습니다. 저놈들 중에서 어떤 놈으로 잡아올릴까요? 모의로 유인해서 닭장으로 제일 빨리 들어오는 놈을 잡도록 하게나. 동생은 곧장 모의 한 줌을 들고 닭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훨씬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최부자는 하인을 시켜 그 영문을 알아오도록 일렀습니다. 나으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새로운 머슴이 글쎄 집에 있는 닭 열 마리를 거의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최부자는 놀라 황급히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닭이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지금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는 게야? 동생이 왜 그러시냐는 듯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으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나으리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닭장 문을 열어주고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오는 놈을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닭장 안에서 모의를 뿌리며 구구했더니 열 마리의 닭이 한꺼번에 일제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놈 모두를 잡은 것 뿐입니다. 이제는 저 구석에 숨어있는 놈 한 마리만 잡으면 끝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남은 닭을 또 잡으러 가자. 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난 원참 별놈을 다 보겠네! 하며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렸습니다. 나으리, 지금 제게 화를 내신 거 맞죠? 부자는 얼굴빛이 붉게 변해 있었지만 화를 낸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삼촌냥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화는 무슨. 도망치는 닭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테니 이제 그만 방으로 돌아가 쉬게나. 동생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였고 어느 듯 두 달이 되었습니다. 뻐꾸기가 우는 봄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서너 달이 남았는데 최부자는 그때까지 동생을 집에 두자니 속이 썩어 온몸에 경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때까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최부자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부인에게 뻐꾸기 울음소리를 내게 하고 숲으로 사냥을 보낼 요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은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나랑 숲에 가서 사냥이나 하지. 예? 사냥요? 예? 그거 좋지요? 동생은 총과 이런저런 사냥에 필요한 것을 챙겨들고 함께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숲길로 들어서 얼마쯤 가다 보니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뻐꾸! 뻐꾸! 그러자 최부자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뻐꾸기 소리가? 자네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리지? 예, 나으리. 그런데 왜 그러시죠? 이제 저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자네와 나 사이의 맺은 계약이 이것으로 끝이라네. 분명히 뻐꾸기가 울 때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의 동생은 최부자의 흉계를 알아채고 갑자기 청을 들어 뻐꾸기 소리가 나는 나무 위를 겨냥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아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 겨울에 우는 뻐꾸기가 진짜 뻐꾸기 쇠인지 아닌지 직접 잡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 방아쇠를 당길 기세를 취하자 최부자가 황급히 총구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미친 녀석 같은 일하고 보자 보자 아니 이젠 내 마누라까지 죽이려느냐 하하 나리 지금 제게 화내신 거 맞죠? 그래 화내고 있다 이놈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세상 살다가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이 별난 놈아 최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약대로 이제 저에게 삼천냥을 주셔야겠네요. 알았다. 내 지금 당장 삼천냥을 줄 것이니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예이 별 이상한 놈도 다 있군 그래 결국 최부자는 약속한 삼천냥을 동생에게 주었고 동생은 그 돈을 받아 그 중 이천냥은 형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궤나리 보쯤에 잘 넣은 다음 콧노래를 부르며 형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온 아우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형에게 모두 털어놓자 형은 뿌듯한 미소로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받아온 돈을 미천삼아 이런저런 장사로 살림을 키워나갔고 또 부지런히 농사지어 수익을 내니 살림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난에서 벗어난 두 형제는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 많고 별난 최부자가 결국 대로 받고 말로 주는 억울한 꼴이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려다 도리어 자기가 그 꾀에 넘어간다는 의미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최부자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재물 욕심에 꾀를 부린 최부자가 가난한 청년에게 된통 당하는 모습이 꽤나 통쾌합니다. 형의 억울함을 슬기로운 지혜로 잘 해결한 아우가 무척 대견스러운데요. 결국 두 형제 간의 좋은 의리가 역경을 희망의 빛으로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받 인생이었습니다. 책받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책받을 기억하는 중 책받을 기억합니다.